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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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왜 그래 뭐가 있어? 앉아 왜 그러는데 저거 진짜 있었다 저건 용광교인 브라키오사우루스야 브라키오사우루스? 어 좋았어 그럼 조심히 가보자구 응 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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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조준완료 체질공성 발사 안돼 내꺼야 나이스 찬스 공룡체질 으흐흐흐 흐흐흐흐흥 으흐흐흐흐 까부람 으악 브라키오사우루스 공룡체직 완료 요 브라키오는 이제 내꺼야 똑똑히 잘 봤겠지? 맞아 맞아